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두 분하고 재미있는 얘기할 때가 너무 좋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예요.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바로 슈룹입니다. 지금 슈룹의 인기가 단연 모든 드라마 중에서 탑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를 찌르고 있죠. 12회 최신 회차가 시청률이 13.4% 이 드라마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카이 캐슬이 왕궁으로 들어갔다. 조선 왕실판 스카이 캐슬이다라는 거고요. 사실 강남에서 스카이 캐슬은 입시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정 과를 사실은 가려고 하는 건데 스카이 캐슬이 조선 왕실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판 스카이 캐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스카이 캐슬은 주로 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특정 과를 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럼 왕실에서는 뭘 가지고 경쟁하느냐. 결국 왕이죠. 왕 전에 왕세자를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왕실의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혜수 씨가 중전마마마로서 자기 왕자들을 잘 지키고 심지어는요. 이게 선한 방법으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상대방이 편법과 과못을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대응해가지고 하는 장면들이 통쾌해서 인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최고 시청률이 13.4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더 높고요. 이게 TVN이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더욱더 뜨거운 반응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순간 최고 시청률이 전국에서 16.4가 올라갔대요. 그럼 수도권에서는 17% 이상 올라갔다는 거니까 이쯤 되면 최근 했던 TVN 드라마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플릭스 페트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등등 OTT에서 순위를 따지는 그런 플랫폼인데 한국 1위. 지금 4주차 1위예요. 그리고 전 세계 8위. 지금 계속 점수가 올라와서 세계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도 이번 주에 처음으로 8위 진입한 것 같습니다. 한국적 DNA가 그냥 물씬 물씬 풍기잖아요. 고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도성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풍광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다가 게다가 세자 경합 중에는 그냥 팔도로 쫙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션을 갖다 달성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진짜 저도 저기가 어디지? 하고 생각도 있도록 그 바닷길이 쫙 열렸다가 다시 닫히고 가는 섬 뭐 이런 데를 막 갔다 오고 거기서 낙조, 일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단폭 담겨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한국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세계에 도전할 때 있어서 이런 사극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준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사극이고 또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 우리의 국뽕이 막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이 드라마가 고증 논란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고증 논란은 이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한자 성어가 우리나라가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쓰는 거다. 그리고 자막 표시도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번자체가 아니고 이제 간자체로 해가지고 중국 현대의 그런 한자 표기체계로 써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왕자들이 경합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이 청나라를 배경으로 했던 중국 쪽의 사극을 좀 흉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앞서서 우리나라의 풍광, 고궁 이런 말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그런 표기라든지 어떤 특정 부분적인 알개가 아니고 이런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미학들을 많이 살리려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조선판 왕실판 스카이캐슬이라고 좀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현실을 통해 가지고 권력의 어떤 역화 구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약간의 지역적인 사극의 어떤 고증 논란은 좀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논쟁을 벌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김오식 평론가님이 알게 모르게 역사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조선왕주실록 이런 것에 대한 지식들이 꽤 있기 때문에 고증 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사실 고증이 안 된 부분들이 많죠. 아 그럼요. 뭐 여기 보면 세자를 가르치는 어떤 가르치는 기관이라든지 또 거기서 가르치게 되는 과적이 뭐야 교제라든지 또 가르치는 방식 이런 게 고증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퓨전 사극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면제부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앞에다 다 적어놨잖아요. 이건 특별한 그런 시대를 반영한 것도 아니고 장작물임을 밝혔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왕을 이렇게 특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태화전이라고 하는 왕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각실의 명칭도 이거 자금성의 태화전을 갖다가 따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주로 강령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그걸 쓰므로써 또 왕조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대충 어떤 시대부터 어떤 시대다 이렇게 특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보면 대개 조선의 중후기 임진왜란 이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보면 딱 어떤 왕이라고 설정이 되니까 그럼 몰입의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퓨전 사극의 특징들을 좀 생각하면서 고증 논란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당연히 학술적이고 역사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적이지만 그런 걸로 다 옥죄어버리면 사극 할 게 없어요. 맨날 똑같이 장이빈 얘기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크리에이티브를 갖다가 더 이렇게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오히려 첫 장면에서 중전인 이마령 역을 맡은 김혜수 씨가 아침에 애들을 깨우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보는 거에요. 그게 많이 회자가 됐죠. 그러면서 이거는 사극이라는 장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현대극을 이렇게 외피를 이렇게 한 일종의 패러디 혹은 일종의 가상 그런 작품이구나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재미를 찾아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을 살짝 눈 감아줄 때 흐린 눈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창작의 다양성을 위해서 슈룹을 상대로 조금 흐린 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슈룹 이후에 평론가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슈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고중 논란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중 논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게 다야.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비평에서는 고중 논란만 얘기하니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물도 좀 살펴볼 텐데요. 또 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이 드라마가 김혜수 원톱 드라마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혜수 씨 덕분에 모성애를 강조한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또 여성 서사의 새로운 지평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 사극이 변신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끝동도 있었고 연모도 있었고 이번에 국제 애미상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지금 사극에는 여성 서사가 중심에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붉은 끝동 같은 경우에는 국녀의 삶을 자에 조명했었고 그 다음에 연모 같은 경우는 왕세자의 여성이 되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얼마나 그 기존 정치에서 파란을 일으켰겠구나. 이런 걸 참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고요. 솔직히 그런 얘기들이 제가 이제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전의 사극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시각의 왕실, 왕비, 정책 이런 관점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국녀가 왕비가 되는 걸 최고의 영예로 누렸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암투를 벌이고 독살을 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얘기들 보다가 진짜 왕비가 되기 싫어하는 여자. 죽어도 왕비가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붉은 끝동에서 그렸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돼서 오히려 불행해졌다니까 그 사람은. 그리고 왕세자가 죽어도 되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되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여자. 여자도 왕이 되는 걸 꿈꾸잖아. 다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거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냈기 때문에 국제의 의미상을 받는 거예요. 그 연모에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사실 능력은 굉장히 출중하고 실제로 여성 남성이라는 구분 없이 그냥 당연히 남자겠지라고 생각해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정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자로 이러면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여자 남자를 불러야 했던 그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슈룩 같은 경우에는 중전의 캐릭터를 새롭게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중전하면 사실 무색무치야. 맞아요. 예를 들면 전인화 씨가 나와서 딱 이렇게 인연하고 딱 뭔가 어질고 덕이 있고 그렇지만 힘은 없고 무력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런 궁궐은 굉장히 정치적 칼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왕자들이 있을 텐데 심지어 세자가 있을 텐데 그 어린 세자가 공격을 받고 그러면 누가 그걸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지켜줘. 그러면 중전 마마는 도대체 뭘 했던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적극적인 어떤 캐릭터로서 못했던 부분들을 김현수 씨가 맡았던 캐릭터를 통해가지고 활용을 통해서 한번 상상의 나리를 펼쳐보자 라고 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왕좌의 게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이 김현수가 갖고 있는 성스러움이 그냥 오히려 돋보인다. 김현수는 왕권을 원하는 게 아니야. 왕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김현수는 자식들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출중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특히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선정들을 베풀게 원하는 거야. 이건 이런 말로 우리가 현대의 정신과 만날 수가 있는 건데 나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력을 달라는 게 아니다. 권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권력을 달라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현대적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 서사를 예전에는 막 너무 회길적이고 아주 전형적인 틀거리로 비판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걸 갖다 세칭 페미니지시스트식 페미니즘식 비판이라고 하면서 갖다 붙였는데 모성애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있고 또 그 모티브를 갖고도 얼마든지 진취적이고 담대하고 소수자들의 어떤 인권들까지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해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슈루 미정과 슈루 미유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전 임화령 덕분에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 얼마나 대단한지 저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캐릭터를 봤는데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북모라고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역사적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임화령이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시대적인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왕은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비난은 누구한테 가냐면 결국 왕한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게 성리학 기반이지만요. 맹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갈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신하들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갈았죠. 그러면 결국엔 신하들은 여러 가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속은 다 챙기죠. 그런데 왕이라는 존재는 무슨 이속을 챙기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머니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 자식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항상 모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이라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인 게 조선시대에도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전 사극처럼 왕이 전행을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권력 행사하고 이게 불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리더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지금의 국모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좀 차원이 많이 그게 무슨 국모야? 또 거기는? 다르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국모라는 단어가 없어요. 맞아요. 없는데 자꾸 국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남의 나라 아픈 애 품고 셀럽질하는 게 국모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 이마령 역할을 하는 김혜수 씨가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아, 그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마령한테는 13명의 왕자가 내가 낳지 않아도 다 내 애야. 내 애처럼 그 애들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죽고 죽이고 욕심을 내가지고 거기 아래서 암투를 벌이고 그러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all or nothing으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다. 서로가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수용하면서 함께 도와서 잘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요. 그게 국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합하게 만들고 조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말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왕의 파트너로서 여성 리더십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그럽니까? 오히려 부담만 되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 슈룩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이 작가가 진짜 여성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더욱더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것 같은 그런 같지 않은 팬카프질의 덕질이 얼마나 여성 리더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름이 화령이잖아요. 이 화령이라는 이름이요. 이전에 이성계가 중국에게 이름 두 개를 갖다 주고 선택하라 그래요. 아, 그랬죠. 조선? 조선하고 화령하고 두 이름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화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한바토면 왕조의 이름이 될 뻔한 이름을 갖다 썼다는 걸 우리는 상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령도 역시 왕처럼 자기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그런 품격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면 정말 이 드라마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 드라마에서 특이한 점. 모성애. 임화령으로 대표되는 그 모성애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성애. 사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니스트들 덕분에 모성애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꺼려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쓰지 말라고 그러죠. 모성은 없다. 모성은 학습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성애라는 걸 부정하는 데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인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성애라는 건 선택의 문제지 그거를 존재의 여부를 묻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성적인 어떤 역할을 하실 여성불뜻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으면 안 되죠. 왕의 제목이 있는데 선덕여왕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여성성, 모성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남성들은 오히려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도 저런 모성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용하고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인간미 그게 이제 사실은 잘못되면 스카이캐슬처럼 자기 자식에게만 이기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지만 그건 동물적인 거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도 잘못 오독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마키아벨리가 여러 가지 전법이나 전략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원칙이 있거든요. 뭐냐면 민주공화정을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열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왕실의 왕자들 보호하는 이유는 그 왕자 자체가 아니고 국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 드라마에서 엄청나게 그 간심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적으로 왕세자를 내세우려고 하거든요. 남자들이죠. 그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왕자들을 제대로 보필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렇을 때 남성이 가지고 있는 부성성보다도 모성성이 더욱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부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모성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그럼 이 모성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맹자 얘기를 하셨어요. 조선왕조는요. 맹자의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게 정치의 근간이에요. 측은지심을 못 느끼는 인간들은요. 아예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게 조선왕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언컨대 윤석열이나 한두군 같은 인간은 조선에 가면요. 관직에도 미관 말찍도 못해요. 아마 뇌물 줘가지고 겨우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못 올라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측은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측은지심을 모성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슈룹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확장하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슈룹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성애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어른의 역할 부모와 어른은 비를 막아주는 거예요. 눈이 내리면 눈을 막아주는 거고 햇살이 따갑게 내리치면 햇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슈룹이 우산이죠. 그런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정치 아닌가요 그리고? 정치란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세금을 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재난을 받았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오도가지 못하고 골목에서 수백 명이 끼어 있을 때 그때 그거를 누군가 와서 풀어주고 해쳐주는 역할을 하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그 역할이 슈룹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서 감히 자기가 정치를 한다. 자기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네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우산에 불과해. 자식들은 독자적으로 선택을 할 거야. 그리고 우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을 키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정말 우산 같았으면 10월 29일 날 158명이 거기서 죽었겠습니까? 우산의 역할. 이게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모성애의 결핍. 이게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드라마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인데요. 아까 전에 조선 왕실판 스카이캐슬이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슈룹에서 나오는 교육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 부분하고 드라마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하고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 왕실의 교육기관은 세자 교육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왕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전근대 조선시대를 바라볼 때 왕실을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실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왕실 내부에서 그 시스템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실에서는 왕실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족들이 자기만 먹고 살자고 하게 되면 근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육 자체도 자기 혼자만 먹고 살기 위한 걸 가르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런 점이 약간 차이점이 있고 다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이 드라마에서처럼 뭔가 이제 자기 이권을 하려고 하지만 그걸 제어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들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화령이라는 중전마마를 중심으로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앞서서 좀 나왔지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게 원래 왕실 교육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자기가 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점이 이 교육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상생의 교육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앞서서 조선판 왕실 스카이캐슬이다라고 했지만 그것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르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조선으로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만약에 현대에서 그런 걸 강조하면 뭐하는 얘기야.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죠. 수능 뭐 통과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덕을 얘기하고 왕다움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먹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교육이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이냐. 여기서 화령은 소수자들을 다 품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아들 중에 복장 도착이 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제기관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미혼모드를 갖다가 거기서 키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리들이 있고 그 권리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 그걸 배우는 게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슈룹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그 교육 후에 나오는 경합 과정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왕자들이 경합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면서 얼마나 그 공정성을 중요하게 가져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봤을 때 과연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열세미의 왕자 때문에 캐릭터의 잔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잔치는 그냥 얼굴만이 아니고 각자 왕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역량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이런 경합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줬습니다. 이게 사실 이 슈룹의 핵심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극에서는 이렇게 시도한 적이 없어요. 일단 왕자들은 나오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이죠. 하나는 왕세자로서 이렇게 품위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개차반이야. 문제를 막 일으키고 심지어는 뒤에서 역성혁명, 혁명을 모색한다는 기치를 내설지만 사실 반란을 모색하고 이런 측면만 있는데 왕자들 또 각자의 그런 역할들이 있겠구나. 근데 그게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세종 때 같은 경우에는 왕자들한테 미션을 줘요. 너 화포를 개발해라. 너는 치구기를 개발해라. 라고 해서 실제로 참여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왕이 누구가 되느냐는 사실 부차적일 수 있습니다. 왕자들이 각자 다 영역에서 활약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이 드라마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왕자들이 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이 더 나왔다고 하면 이 드라마의 어떤 유니크한 면들이 좀 잘 살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도 진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어요. 제대로 된 질문이 없으면 제대로 된 답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수능으로 이걸 모두 하고 있는데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미션들을 보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다만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이 또 자기의 양심과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올바른 것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질문과 거기에 걸맞는 평가들이 있는 그런 것이야말로 공정한 거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유생들을 통해서 자신이 모실 수 있는 왕을 선택하는데 유생들은 민주적으로 진짜 괜찮은 왕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욕심들이 끼어들고 컨닝이 시작되면서 엉망이 되잖아요. 너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생들에게 자존심을 찾으라고 하니까 유생들이 그런 걸 끊어내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다. 현실의 우리 판사들이나 검사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상 속에서라도 그런 인간의 가능성들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현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는 정치의 중요성도 논하고 있습니다. 슈루비 정치 드라마라는 이런 틀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앞서서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유생들의 선택지. 그런데 유생들은 알고 있죠.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생들 자체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정치인데 이상한 정치가 개입을 하죠. 뭐냐면 어떤 거래를 합니다. 만약에 특정 누군가를 찍게 되면 과거급제는 물론이고니와 거기에 어떤 품계를 주겠다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정치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정치에도 중요할 텐데 과연 지금 이 나라의 정치는 인재가 올바르게 선택되고 있는 것인지 또 잘 알맞게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안타깝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보면 그냥 정치를 갖다가 알맹이만 딱 남겨놓고 얘기한다면 토론하는 거 그다음에 선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슈룹은 그게 정말 온전한 객관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조선왕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룹은 정치 드라마를 일부러 택해요. 그래서 외척이라는 입장에서 중전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그래서 이전까지의 궁중 다루는 그런 사극들은 전부 정치를 권모술수로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정치는 권모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충분히 서로의 입장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다. 그걸 갖다가 거래라고 표현하든 뭐라도 표현하든 그런 것들이 정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의미 있다. 시간이 다 돼서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이 질문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남대군 팬이거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성남대군이 결국 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대군을 차세대 리더로 제시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저는 뒤에 얘기합니다. 자 먼저 글쎄요. 저는 궁금했던 게 지금 세자빈 과정에서 중전망호가 나서서 자기에게 맞는 세자빈을 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남대군이 오히려 그 세자빈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비마마의 사람이다. 그렇지. 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대비마마의 사람이 아니고 중전마마가 이미 다 손으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남대군이 이 부분에서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처음에 약간 밋밋했거든요. 자기 생각도 잘 없는 것 같고 잘 자기 주장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야 겉보기와는 다르게 뭔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 앞으로 이 성남대군의 활약 이게 더 기대가 돼서 이 다음부터의 스토리에 따라가지고 차세대 리더로 등극하느냐 마느냐 이게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성남대군의 덕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사가에서 자랐어요. 출생을 의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영웅의 조건 중에서 영웅은 항상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자신을 단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련의 시간을 충분히 겪은 사람이야말로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특히나 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듣고서 내가 결정을 하지 내 결정을 먼저 제시하지 않아요.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차세대 리더라는 것을 성남대군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성남대군은 앉아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실천을 해서 그것을 성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남대군이 차세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남이라는 이름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름 잘 지었습니다. 성남대군과 함께 슈룩이 대박 나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슈룩 평론 마치겠고요. 끝나기 전에 광고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김성수TV 성수대로에 함께하는 성수마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기서 쇼핑을 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엔 고스란히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지금 연말 연시를 맞아서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수마트 오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빵준서 제품들도 성수마트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은 후원이 됩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배송이고요.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방송할 때마다 저희에게 좋은 향을 주는 바로 김성수 커피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구웠습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는요. 진한 커피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달달하고 상큼한 신맛까지 뒤따라오는 커피. 지금 드립백 세트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 박스에 10봉 들어있는 드립백 세트 3박스가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3만 9천원 그리고 원두 세트는 3만 6천원. 배송료는 3천 3백원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도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면 됩니다. 010-8304-2124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김성수 커피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뵈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азыв mood счит사 cada 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paar려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